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본인을 소개해 주실 때 대한민국 1호 치매 이상행동 케어 현장 전문가라고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이상행동이라는 거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보통 치매하면 뭔가 기억이 없어지는 거 기억이 사라지는 거 생각하는데 그 이상행동이라는 것은 뭐 기억 사라지는 그 외에 모든 행동을 얘기하는 건지 뭐 아니면은 뭐 이게 뭐 특정 치매 환자들만 보이는 행동을 얘기하는 건지 이상행동이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약간 고민했던 거에 대해서 이런 걸 얘기하면 이 용어 선택이었거든요 사실 조금 이상행동이란 말이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어 저건 좀 아닌데 라고 하실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 보면 영어로는 bpsd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비가 이제 behavior 행동 관련 그 다음에 이제 psychological 심리 정신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심통 어떤 증상 그 다음에 dimension 치매라고 이렇게 보통 하는데 영어로만 이렇게 하다 보면 정신 행동 증상이거든요 치매 정신 행동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방금 질문했듯이 여기는 행동적인 문제 그 다음에 심리적인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다 같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상행동에는 그래서 이상행동이 심리와 행동적인 그런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했을 때 이상행동이다 제가 이제 표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상행동을 그럼 이제 이상행동이라는 것은 이제 치매에 걸리신 분이 정상인이 하지 않는 행동 이게 이상행동으로 얘기하면 되나요 여기서 정상과 비정상 이렇게 저는 구분하는 건 치매에 걸리지 않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치매라는 것은 내 관련 재난으로서 내가 뭐 손상을 입거나 아니면 노화에 의해서 어찌 보면 제 기능을 못 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런데 이것을 정상 비정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장애인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다리를 좀 절어요 그럼 저는 비정상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하고 저는 똑같다고 봐요 약간 기능이 떨어질 뿐이에요 약간 기능이 떨어질 뿐이기 때문에 그걸 비정상 정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정상으로 얘기하지 않듯이 그렇죠 이제 그런 뭐 그냥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증상인 거지 정상 비정상으로 구분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면 치매 어르신과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일반적인 어르신 치매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네 무슨 차이지라고 하면 그건 종이 백지장 차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일반인 중에서도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단 말이에요 약간 조금 더 판단력이 좀 떨어지고 기억력을 조금 더 기억력이 좀 저하됐다라 이 정도이지 치매 환자로 해서 이건 목사 소통이 안 되고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하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치매 초기에 나타나는 주요 이상 증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치매 초기에 나타나는 제가 쓰는 이상행동 이 안에는 대부분 초기 쪽보다는 중고도 중고도 치매 정도에서 나타나는 형상들이 증상들이거든요 이게 치매 초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불안 우울감 초조 무기력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인데 컨디션이 좀 좋을 때가 있고 하루 중에서도 아니면 시간 시간에서도 또 조금 나쁜 그런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좋은 시간과 나쁜 시간이 있어요 치매 어르신이 그러면 나쁜 시간에는 아예 그걸 내가 본인을 자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시간으로 치매가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면 내가 본인의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인지를 해요 그러면 불안하겠죠 우울함 내가 일반인들이 그런 것처럼 증상이 아니거나 내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이게 상당한 장애가 있구나 그럼 이제 좀 더 생각이 나가 그게 좀 발전을 하면 내가 자식들한테 또 큰 짐이 될 수 있겠구나 그 큰 짐 안에는 부양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 아이들 지금 힘들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내가 또 짐이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우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영화 얘기 있죠 루마에 보면 이순재 배우자를 데리고 택시기사인데 죽겠다고 가잖아요 물속으로 그냥 들어가겠다고 순간적으로 좋은 그 시간에는 어르신들이 그런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걱정하고 아이고 나로 인해서도 애들이 얼마나 고생할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치매 오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고 영화에서처럼 죽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고도로 가게 되면 아까 좋은 시간보다 나쁜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상태가 심리든 몸이든 어쨌든 나쁜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상행동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상행동으로 해서 좀 더 우리가 어찌 보면 케어하는 되게 부담이 되는 그런 쪽으로 점점점점 발전이 가죠 그 부분이 이제 보호자든 케어자든 힘들게 하는 부분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어르신들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본인을 어떤 행동이나 심리상태는 인지를 해요 그래서 괴로워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이 죽어야지라는 그 말이 어떤 사람들 그거에 대해서 고지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어쩔 때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해요 그럼 뭐 중고도 치매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고도 치매 증상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배해 이상행동 배회라고 하면 돌아다닌 거 말하는 그렇죠 돌아다니고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도 봤어요 그 어르신 같은 경우는 아주 절실한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집을 가면 십자가랑 성모 마리아상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그 증상을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배설 행동이 같이 겹쳐 있어요 그 이상행동이라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한 어르신은 여러 가지 이상행동들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찌 보면 케이스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를 들어서 대변을 베란다에도 봐요 그 다음에 뭐 소변을 또 뭐 부엌 쪽에 있는 그쪽 베란다 창가 쪽에 양쪽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봐요 이런 이런 현상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이를 들어서 이제 본인 신체는 건강하다 보니까 이출을 한단 말이에요 이출을 하면 엘리베이터에 대변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민원 들어주요 관리실 전화 오죠 그러면 비부장님이 죽으려고 해요 죽으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가다 놓을 수만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가장 힘든 게 어쩌면 배해 그 다음에 배설행동 배설행동인 것 같아요 배설행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어요 따님이에요 이분은 따님인데 그동안 본인이 모시지 않았고 며느님이 모셨었어요 며느님이 계속 케어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요양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뭐 효심이 어쨌든 본인을 자극했는지 움직였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전화 왔어요 요양으로 있는데 진짜 잠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모시고 싶다 그래야 니가 내 삶에서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요 그런데 전혀 어머님하고 그동안 소통도 없었고 같이 생활하는 경험도 없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절차를 묶고 해서 그럼 이러이러한 거 준비하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죠 라고 해서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이 어르신의 특징이 저도 이제 모르잖아요 기존에 요양원에만 있었으니까 요양원은 이제 다행히 가까운 데 저희 센터 가까운 데에서 가서 뵙고 원장님하고도 이야기하고 해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오고 집에서 이제 거주 상주하면서 돌볼 수 있는 요양보소 같이 또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르신이 보면 우리만은 이제 항문이 열렸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대변인 수시로 막 나와요 그쵸 수시로 나오니까 이게 감당이 어려운 거예요 그다음에 지방 가득 냄새가 가득해요 이게 그다음에 어르신이 또 거기다 식탐까지 있어요 식탐이 있어서 계속 먹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한 3일 정도 하니까 냄새는 가득하지 그 열심히 도와주겠다는 배우자님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건 아니다 어머니 빨리 모셔 요양원 다시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요양원을 모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